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1등급으로 엔딩 고수연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벌써 저희가 구모 데뷔 퀘스트를 이렇게 만나게 되었어요. 와 정말 시간은 정말 빨라요. 현장에서 많은 친구들이 더위에 정말 애쓰고 그 다음에 슬럼프랑 싸우고 매일매일 데일리로 열심히 노력하고 플래너 색칠하고 되게 바쁘게 우리 살고 있죠. 제가 지난 퀘스트에 여러분께 드렸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매일매일 영어 공부하다 보면 다른 과목에 대한 걱정들이 막 떠오르는데 그런 걱정 없이 하루에 60분 동안 영어를 공부할 수 있는 꿀팁들을 알려드렸잖아요. 오늘은 그래서 구모가 한 달 정도 남았을 때 실전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정말 좋은 컨텐츠가 무엇이 있는지 알려드리려고 해요. 이번에 상담을 해보니까 우리 친구들은 되게 디테일하고 섬세한 계획을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아 정말 이렇게 입고 놀러 가고 싶은데 놀러 가고 싶지는 못하고 자 절대 사수 우리가 영어 1등급 한번 어떻게 만들어 볼까 생각을 해봅시다. 우선 우리가 달력을 한번 보자고요. 아직 2023년 8월이에요. 8월, 9월, 10월, 11월 우리 4개월이나 남아있답니다.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제가 오늘 촬영하는 날이 8월 7일 월요일이니까 여러분은 아마 8월 8일날부터 이 캐스트를 보시게 될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다섯.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5주 정도 남아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또 만나는 시간이 5주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주차별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모든 과목이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여러분한테 필요한 건 뭐냐 점수를 올려줄 수 있는 영역 그리고 점수를 올려줄 수 있는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게 중요해요. 모의고사도 보셨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포로 왔던 6평도 있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데이터가 좀 쌓여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에서 점수를 올려줄 수 있는 영역이 무엇일까를 파악을 해보세요. 일단 영어 같은 경우는 많은 친구들이 어렵다라고 느끼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뭐 나는 밑줄 친 하미추론이 항상 어렵다. 또는 나는 어휘가 좀 어려운 것 같다. 나는 빈칸이 좀 어려운 것 같다. 나는 주제를 좀 어려워하는 것 같다. 또는 제목을 좀 어려워하는 것 같다. 그 다음에 뭐 나는 순서나 아니면 문잡이 좀 어렵다. 나는 요약이 어렵다. 이렇게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을 거예요. 이 중에서 여러분들의 성적을 집중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영역을 고르는 거예요. 3개 정도.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는 빈칸이 좀 어려워요. 순서가 어려워요. 그 다음 문잡이 어려워요. 이렇게 해서 빈순잡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셨어요. 선생님 저는 3개 갖고 안 돼요. 하미추론도 있고요. 제목도 있어요. 가끔 어휘도 틀려요. 괜찮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월, 화, 수목, 금. 이게 주중이잖아요. 그래서 주중에 영어를 할 수 있도록 하나, 둘, 셋, 넷, 다섯. 뭐 시작이 어느 쪽이든 간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뭘 하시면 되냐면 아, 내가 약한 문제 유형을 매일매일 한 개 유형씩 파고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개 유형씩 하루에 데일리로 하나씩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어떻게 하면 되냐. 점수를 올려줄 영역에서 나는 하루에 하나씩 할 건데 문제가 많을 필요는 없어요. 이전 퀘스트에서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요. 하루에 여섯 개 직무만 분석하셔도 충분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직 기출을 못 보셨다면 기출부터 시작하세요. 그리고 기출은 가장 최신 기출, 즉 육모부터 시작하시고요. 그 다음에 작년 수능, 그 다음에 작년 구모, 그 다음에 작년 육모, 그 다음에 산모도 같이 공부해보세요. 산모가 생각보다 어려웠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내가 약한 약점을 한번 판단해보시고 그리고 주말에 좀 시간이 남으실 때 풀 모의고사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주말에는 아, 풀 몰을 공부해야겠다. 됐죠? 그리고 나서 이제 2주차가 되었어요. 2주차가 되면 이제 어떻게 하셔야 되냐. 기출부터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부를 하셨잖아요. 이제 내가 좀 이제 비기출 문제를 훈련할 필요가 있어요. 자, 비기출 문제는 여러분들이 뭐 가지고 계신 EBS 교재도 괜찮고 그 다음에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 문제도 꽤나 좋다. 그 다음에 또 전년도 EBS 문제나 또는 모의고사가 우리가 4월달 모의고사, 5월달 모의고사, 7월달 모의고사도 있잖아요. 교육청에서 보는 모의고사도 괜찮아요. 그래서 기출이 아니라 비기출을 가지고 한번 훈련해 보는 거예요. 요렇게. 됐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 주차에 또 뭐다? 풀 모의고사를 한번 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기출과 그 다음 비기출로 공부를 했단 말이죠. 그 다음 어떻게 하셔야 되냐. 자, 점수를 올리는 문제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감을 확실하게 이제 가지셨다면 여기 2주 정도 또는 3주 정도예요. 그래서 요때는 실수하지 않는 유형이 중요해요. 그래서 실수를 없애기 위해서 시간을 단축하는 훈련. 그 다음에 내가 1번부터 5번까지 정확하게 문제를 풀고 소거하는 소거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 소거 능력을 좀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우리가 또 날짜를 정해가지고 내가 매일매일 실수 없이 시간 단축과 소거 능력을 할 수 있게 주제 요지 파트, 그 다음에 업법 파트, 그 다음에 요약 파트, 장문 독해 요런 거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좀 자신 있어 하는 유형들 있죠. 이거를 한 문항당 최대 90초입니다. 최대 90초 안에 내가 얼마나 해결할 수 있는지를 보세요. 자 그럼 우리가 약점을 해결했고 그 다음에 시간 단축 훈련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7일 날 또 주말이 되죠. 주말에 또 뭐한다? 풀 모의고사를 봐요. 그리고 나서 여기 남은 구간들은 모의고사 때 내가 했던 실수에 대해서 오답을 점검하는 거예요. 이해 되셨죠?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풀었던 문제들 중에서도 오답을 점검하고 여기에 나와 있는 어휘나 또는 구문을 숙지하세요. 됐죠? 자 그러면 8월달이 끝났습니다. 자 그럼 9월달로 가볼게요. 자 이게 9월달 달력이에요. 자 그러면 9월달은 9월 1일이 우리가 금요일이고 여러분의 시험은 6일 날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구모까지 5일 전이에요. 이 5일 전부터는 뭐 하시면 되냐? 리딩을 계속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문제 푸는 리딩이 아니라 지문에서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든 상관없이 지문 전체의 내용을 완벽하게 숙지하는 능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는 분야를 가리지 않고 다양한 분야, 다양한 소재별 리딩을 하루에 여섯 지문씩 해주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전날에 여러분 푹 주무시고 여섯 지문씩 리딩을 해주시고요. 듣기평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물어보는데 굉장히 시끄러울 때 있죠. 그때 듣기평가를 하세요. 왜냐하면 어차피 듣기평가할 때 여러분 완벽하게 집중을 하기 힘든 환경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그걸 대비해서. 그래서 듣기평가는 풀모 풀 때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풀모는 하나 둘 셋 넷 한 다섯 번이나 아니면 네 번 정도 여러분들이 풀 수 있는 시간이 지금 여유가 있게 남아 있어요. 그리고 6월달이 끝나고 나면 해설 강의가 있겠죠. 그래서 해설 강의를 듣기 전에 나는 실전에서 이걸 이렇게 풀었다라고 하는 것을 살짝 적어두세요. 그리고 그 실전의 느낌과 그 다음 해설 강의를 비교하면서 내가 정말 실전에서 어느 부분을 조금 더 보완하면 훨씬 더 나을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문제를 풀고 해설 강의를 활용하시면 수능 때 훨씬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공부하는 교재가 뭐가 필요할까 제가 일단은 첫 번째 정부가 이미 얘기를 했어요. EBS 연계율을 늘리겠다. 그러면 다양한 소재별로 비기출 문제를 여러분들이 푸실 때 좋은 건 수특이에요. 그리고 영어 독해 연습이라고 해서 영독이에요. 영독은 빈칸 순서 문장 삽입이 좀 약한 2등급 위에 있는 친구들은 영독 활용이 좋아요. 그리고 나머지 친구들은 수특을 통해서 지문의 소재나 또는 지문에 나오는 표현들을 다양하게 노출하는 것도 좋아요. 그 다음에 실전 모의고사를 풀 때는 EBS 수능완성이 있어요. 그래서 EBS 수능완성에 보면 실전 모의고사가 1회부터 5회분이 있어요. 이걸로 푸시면 좋아요. 그 다음 이거는 이제 선생님의 모의고사예요. 자 그래서 선생님 모의고사인데 이거는 23년도 버전이에요. 그러니까 작년도에 선생님이 이걸 만들었기 때문에 문제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구무가 쉬울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하지만 나는 모래주머니가 필요해. 나는 그래도 좀 열심히 파이팅 해보겠어 라고 한다면 이게 3회분이거든요. 그래서 3회분이라서 좀 어렵다. 어렵지만 그래도 스킬 같은 것들을 얕게 사용해서는 풀 수가 없는 문제들이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독해력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고요. 소고능력이 탁월해야지 오답에 빠지지 않아요. 그래서 지문 자체는 어렵지 않지만 보기 자체가 헷갈리게 만든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로도 여러분들이 활용해 주셔도 좋아요. 강의는 선생님이 이거 파이널 강좌로 촬영을 새로 할 거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교재 도움이 되는 컨텐츠까지 그리고 스케줄까지 선생님하고 같이 해보셨어요. 1등급 절대 사수 하실 수 있겠죠. 아직 늦지 않았고 결심을 하는 오늘 바로 이 순간이 가장 빠른 시기랍니다. 지금은 이제 슬럼프에 빠질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없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공부하시고 공부가 잘 안되고 고민이 있으시면 선생님한테 질문 게시판 오셔가지고 선생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세요. 모든 고민을 선생님이 다 들어드릴게요. 자 그러면 저희 열심히 구모를 보시고 선생님이 또 열심히 해설 강의를 준비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파이팅입니다. See you later. See you later.